여보세요? 어 무슨 일이야? 아 그냥 뭐.. 그냥 너네 집 근처에 지나가다가 맨날 생각나고 너 지금 밖이야? 어 나 밖인데 뭐 할 말 있어서 전화한거야? 응 나는 나는 하나 정도 보고 싶어서 하 나 뭐 보고 싶다고 술 마셨어? 아이고 나도 보고 싶다고 너무 힘들고 생각 너무 많이 나고 너무 후회되고 부르고 너도 다시 만나고 싶네 나만 그런 건가 싶어서 너 나 안 보고 싶어? 하 아니 우리가 뭐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 이제 빨리 조심 들어와 술 많이 마시지 말고 끝낼게 말없이 빛난 글처럼 말없이 빛난 글처럼 말없이 빛난 글처럼 또 바라만 보고 있는 나를 그댄 알고 있나요 아 아 아 아 아